잘 들어. 너 잘 들어. 갑자기. 준이랑 사모님께서 이 방송 컬투쇼를 좋아하신다면서요. 준이빈이가. 준아빈아, 아빠야. 잘 들어. 너 잘 들어. 갑자기 소식을 전하시네요. 여보 사랑해. 결혼하면 살 금방 빠지는데. 관리를 해 주니까. 아니. 스트레스로. 이렇게 솔직하게 얘기하신다고요? 그러면 전부 다 좀 빠지신 것 같아요, 그렇죠? 요즘 부쩍 많아 스트레스가. 좀 전에 사랑한다고 그래. 그러셨고. 여보 사랑해. 예전에 동일 씨 준이빈이 유리 데리고 예방접종하러 오셨을 때 본 적 있어요. 그때 동일 씨 참 지쳐 보이셨는데. 이거구나. 이거구나. 여보 볼륨 좀 올려봐. 여보 사랑해. 지인이 성동일 씨 봤다는데 살고 계신 집 상가 꽃집에서 자주 꽃을 사 가신다고 들었어요. 너무 로맨틱하신 것 같아요. 하트 세 개 보냅니다. 괜히. 괜히 좀 한 번씩 이렇게. 맥없이 한 번씩 이렇게 해줘요. 뭐 다 주웠어? 여보 사랑해. 하하하하 에러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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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에러.